우리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여기 아무래도... 사업에 키운 거 같아 우리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, 차량이? 5%는 두 사람당 한 대씩 찍었다, 이래요 5%는 두 사람당 한 대씩 찍었다, 이래요 여기가 이 층으로 들어가는 곤지연 정우입니다 여가면... 정우입니다 곤지연 공포채 지금 시작합니다 귀신 살고 있대잖아 처음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박이야 여기 다른데랑 레벨이 좀 다른 거 같아 여기 지금 우린 말도 딸에게 있는 거 아니야? 우선에서 나온 게 진짜야 이게 뭐야?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다 진짜야 우리 나가야 돼 누가? 대장... 어디 있어? 여기 빠져있어 tex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